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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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뉴썬 그리고 의진 자 먼저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이네요 정면 정면 자 정면 네 좋아요 자 오른쪽 자 왼쪽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서 포즈 한번 준비한 포즈 있으면 보여주세요. 의진과 뉴스어 준비한 포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인사를 해주시죠. 둘 셋. 안녕하세요 선호나입니다. 자 오늘 의진이 형. 오늘 게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처음 게임도 올림픽에 나오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는 항상 즐겜러였거든요. 근데 막상 대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부담도 되고.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열심히 잘 즐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어. 네. 느낌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뉴스어는 게임 좋아하죠? 네. 엄청 좋아해요. 제가 여기 나오고 싶다고 회사에 얘기했거든요. 네. 코스프레도 제가 하겠다고 사진 했습니다. 아. 본인 오늘 코스프레 소개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케이틀린이라는 챔피언인데. 네. 스킨을 낀 캐릭터예요. 케이틀린. 네. 앞에 잘 안보여서. 앞이 잘 안보여요. 네. 네.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의지님한테 스택 어때요 지금. 아니 사실 저는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독보적이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쟁쟁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아. 자. 네. 그 총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한번. 네. 사랑의 총. 한번 제대로 한번. 빵. 헤드샷. 아. 지금 뭐하는거야. 아. 아. 한번 제대로.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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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가 도와주세요. 빵. 헤드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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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를. 네. 직접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겠네요. 아. 오늘 셀카 많이 찍었죠? 아. 언니가 좀 찍어줬어요. 제가 많이 찍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자. 자. 해머머신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네. 자. 좋아요. 네. 뉴스화 화이팅. 화이팅. 자. 어. 이 모습도 코스프레 같은데. 와우. 네. 화이팅. 자. 됐어요. 갑니다. 자. 오. 해요 해요. 백종원. 최. 백종원. 자. 점수 올라갑니다. 오. 뭐야. 아.. 에이. 690점. 에이. 뭐. 점수보다는, 실력이니까. 잠시 뒤에 또. 멋진 활약상.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푸른 솜남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총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